빨리 답 나와 누구야 원피즌 가져갈 사람 누구야 공피즌 가져갈 사람 선착순 아이고 투네이처님 어서오세요 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 벌써 4시네 저 진짜 이것만 하고 이것만 들고 들어가 볼게요 부적 대리요 부전상 대리요 아 안돼요 저 대리장 하다가 진짜 큰일 납니다 저 진짜 욕먹습니다 혹시 절 믿으시면은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요즘 대리장 속률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부전상 얼마지 아 그러면 제가 한번 질러보겠습니다 아 그래도 오늘은 느낌이 그래도 좋은 편이긴 해 아 이런만 하지 말자 이런만 하지 말고 아 이거 망하면은 나 진짜 욕먹는 거 아니야 진짜 한번 일단 투네님 계정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깐만 그래 참봉님 붕어빵 믿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붕어빵이 잘 안 보이긴 한데 붕어빵이 지금 탔거든 어 이번에 부적 바르실게 와 공격 치명도에 내족 존재시 참봉님 이거 붕어빵 끼는 거 맞죠 그쵸 일단 원피증 뜨면 안된다 원피증 뜨면 진짜 사고 치는 거야 울피증이나 곰피증 나와야 돼 그래 치명타 피해라도 네모장 어 여기 슈크림 붕어빵 됐네 어 슈봉 됐어 자 그러면 그냥 시원하게 가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장착 안 돼 있는 거지 그치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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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일단 수치 먼저 확인 좀 할게요 제발 15 15 15 15 어 20 20이면 15에서 20이면 증폭이지 그치 어 미쳤다구요 어 잠깐만 14에서 20이면 증폭이야 근데 증폭일 수도 있잖아 그치 죄송합니다 아 증폭이 10에서 15구나 아 진짜 나 진짜 스텝 언제까지 싸울 거야 이거 환불이에요? 환불 아 나 부전상 하나 질러 그냥? 부전상 하나 가? 하나 질러버려? 그래 가자 가자 부전상 가자 그래 가 가 어 에이 제물 아니야 제물 아니야 그냥 이거는 가는 게 맞아 그냥 나 그냥 대충 할게 이거 그냥 이걸로 갈게 미라세티긴 한데 내 부적이 진짜 안 떠가지고 아 이거 진짜 아니지 이거 진짜 아니라고 야 이렇게 이연톡으로 뜨기도 어렵겠다 어 근데 오히려 진짜 나 저기서 원피증 떴잖아 오히려 마음 편해 어 아 그 마음 편한 게 아니라 아 투네츠님 죄송합니다 어 빨리 답 나와 누구야 원피증 가져갈 사람 누구야 어 공피증 가져갈 사람 선착순 진짜 나였으면은 지금 깡다이아 샀다 어 지금 나였으면은 깡다이아 사고 부전상 단났어 이걸 안 한다고? 와 와 고삐니아 어 진짜 눈치 좀 제발요 와 고삐니아 이번에 부전상 하나 갑시다 이거 좋은 건가요 이거 누가 씁니까 이거 프로키도 안 가져가야겠다 이거 분해해 버리세요 그냥 한번 부적 테스트 한번 해보자 한번 체감은 느껴 봐야지 와 미쳤다 피가 안 단다 피가 안 달아 이거 버그 아니에요 어 핵 쓴 거 아닙니다 와 미쳤다 네 다음 한번 참봉님 기대하겠습니다 그래도 참봉님은 오히려 좋아 참봉님은 그래도 확률이 하나 더 올라갔어 원래 저거 전설 성공 확률이 25%인데 참봉님은 32%야 아니 33%야 이제 학생이 떠도 참봉님은 유효여가지고 장난인 거 아시죠 어 장난입니다 농담 아하하하하하